어설픈 잉글리스 쥬디스입니다. NIV 영어성경통독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듣기 사도행전 chapter 2 day 5 act chapter 2 verses 16 through 19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어문장 읽기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따라와 보세요. No, this is what was spoken by the prophet Joel. In the last days, God says,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be prophesied.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Even on my servants, both men and women,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and they will prophesy. I will show wonders in the heavens above and signs on the earth below, blood and fire and billows of smoke. 이제 의미 알아봐야죠. 의미하는 첫 단추, 어휘함기, 어휘저축될 수 있게 문장의 적용,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여기 단어들 일단은 잠깐 영상 멈추고 쭉 한번 살펴보세요. 아,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 이런 것들 한번 쭉 보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들으시면요. 직독직해가 더 빨리 될 거예요. 한 절 한 절 끊어 읽기와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16, 16절. No, 아니다. 이 앞에 지금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Now, this is, 이것은, what is spoken by the profit?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서는요. 무엇 또는 뭐 뭐 하는 것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was spoken이 왔어요. was spoken,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was spoken은요. speak는 말하다인데 be spoken이라고 해서요. b 플러스 p p가 됐으니까 뭐가 됐죠? 수동태가 됐죠. 수동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말하다가 아니고 말 되어지다. 말 되어지다. 누구 누구에서요. 이대로 제가 지급해 볼게요. what was spoken by the profit? 선지자에 의해서 말이 되어진 것이다. 이것은요. 앞 문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내용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이 사람들이 지금 놀라워하는 이야기. 이것은 what was spoken. 이미 이야기 되어졌다. by the profit. by the profit. 선지자에 의해서 그게 누구냐면 조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말 되어진 것이다. 그럼 되게 이상하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사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요.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자신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말한 게 아니고 말은 했지만 누가 시킨 거냐면 하나님이 시킨 것이다. 그럼 이렇게 입으면 어떨까? what was spoken by the profit?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꼭 하나님이라고 안 넣더라도요.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 수동태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굳이 그냥 요엘, 더 프로핏, 조엘, 스포크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사실. 그죠? 요게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조엘, 스포크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말한 것이다. 조엘이, 요엘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굳이 what's spoken by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No, 아닙니다. This is what was spoken. 이것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By the prophet, 조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17, in the last days, 마지막 날에 요거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 날에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I will pour out. 내가 pour out my spirit.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사실은 얘가 끼어들어가서 그래요. In the last days, 마지막 날에 God says 끼어들었다기보다는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되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I will pour out my spirit.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On all people. 누구 위에? 모든 사람 위에. 모든 사람 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거야.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Your young man will see visions. 너희 젊은 사람들은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어, 비전이 뭘까요?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말처럼 느껴져서 뭐 비전이라고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죠. 근데 여기 환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개혁개정선증경에는 환상이라고 돼 있어요. Your young man will be visions.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Your old man will dream dreams. 너희 나이든 늙은 사람들은 나이든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근데 좀 이상하죠. 이거 굳이 왜 이렇게 두 번씩 쓰지?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꿈꾸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꿈이라는 말을 써줘요. 그래서 꿈을 꾸다 이렇게 얘기해요. 꿈을 꾸다. 이거 어디에도 있느냐면요. live life 이렇게 써줘요. 지금 같은 종류잖아요. 인생을 살다. 사실 그냥 삶을 살다. live 혼자서도 살다가 되고요. dream 혼자서도 꿈꾸다가 되는데 그냥 뒤에다가 툭 하고 붙여주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언어로서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저걸 두 번씩 써?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dream은요. 동사고요. 뒤에 있는 dreams는 명사가 돼요. 그래서 꿈을 꾸다라고 하는 걸 dream dreams 두 번에 걸쳐서 쓰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언어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17절 별로 어렵지 않고요. 복잡한 구조도 없어요. 순서대로 어휘만 알고 있다면 순서대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직독직해. In the last days, 마지막 날에 God says,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 will pour out my spirit.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On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너희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아이고, 더듬적거려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18. Even all my servants, 심지어 나의 종들에게도 Both men and women, 그 종들인데 남자와 여자예요. 남종과 여종 모두 다에게 I will pour out my spirit. 내가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 앞에 문장이랑 순서만 바뀌어 있죠. 앞에 문장은요. spirit 다음에 여기에 온이 와서 누구누구 위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요. 그냥 강조하고 싶어서 이분과 앞에 함께 앞으로 빼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에 지금 보면 이분 심지어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요. 앞으로 그냥 쑥 빼준 것 뿐이에요. Even all my servants, 나의 종들에게 근데 그 종이 누구냐면요. Both men and women, 남종과 여종들 모두에게 I will pour out my spirit.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In those days, 그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환상을 보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이럴 때 내가 내 종들에게도 부어줄 거다. And they will prophesy.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심지어 종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그때에는 그 남종과 여종들이 또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직덕직해 볼게요. Even all my servants, 나의 심지어 나의 종들에게 both men and women, 남종과 여종에게 안 그어졌네요. 직덕직해야 되는데 다시 직덕직해 볼게요. Even all my servants, 심지어 나의 종들에게 both men and women, 남종과 여종들에게 I will pour out my spirit.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In those days, 그때에는 And they will prophesy. 그리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19. I will show wonders. 여기 wonder는요. 놀라운 일.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Wonder, 내가 놀라운 일을 show, 보여줄 것이다. In the heavens. 그리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요. 부가적인 설명을 해줘요. In the heavens above, 위로 하늘에 And signs on the earth below. 그리고 이 wonder는요. 여기에다 보여주는 거고요. signs, 기적, 표적 이런 뜻이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표적은 아래로 땅에 그러니까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이게 지금 여기에서 다시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해서 끊으면 이해가 좀 돼요. I will show, 내가 보여줄 것이다. Wonders in the heavens above, 위로 하늘에는 놀랄만한 일을 And signs on the earth below, 아래로 땅에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컷만 찍고요. 단어가 왔거든요. 그냥 단어만 볼게요. Blood and fire and billows of smoke, 피와 불과 소용돌이치는 연기. 이게 무슨 뜻이지? 위로는 하늘에 wonders, 놀랄만한 일을 보여주고 아래로는 땅에 signs, 표적을 보여주는데 컷만 찍고 Blood, fire, billows of smoke. 아, 컷만 찍고요. 이 wonders, signs에 해당되는 애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랄만한 일, 표적. 그게 바로 뭐냐면 피와 불과 휘몰아치는 연기다. below라고 하는 게 휘몰아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큰 소용돌이치는 거. 그래서 그 연기가 막 소용돌이치듯이 연기가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에요. 피와 불과 소용돌이치는 연기가 바로 wonders와 signs 두 가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마지막 부분,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쉽게 직독직해가 됩니다. 자, 직독직해 해볼게요. I will show, 내가 보여줄 것이다. wonders in the heavens above. 위로 하늘에는 놀랄만한 일을. and signs on the earth below. 아래로 땅에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blood and fire and billows of smoke. 그게 뭐냐면 피와 불과 휘몰아치는 연기다. 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래요. 이거, 여기 한 가지만 제가 앞에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전치사를 체크를 하나 안 해드렸어요. in the heavens에요. 하늘을 가리킬 땐 in the heavens 그리고요. 땅을 가리킬 때는요. on the earth. 이렇게 전치사가 달라지는 것도 봐주세요. 땅 위에니까. 그리고 하늘은 사실상 공간이잖아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in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in the heavens, on the earth.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 봐주세요. 이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 적에는요. 의미를 그리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막 설명을 해주는데 와, 그런 때가 온다면 이런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다시 한 번 소리내서 읽을 때 함께 읽어보세요. No, this is what was spoken by the prophet Joel. In the last days, God says,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Even on my servants, both men and women,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and they will prophesy. I will show wonders in the heavens above, and signs on the earth below, blood, and fire, and billows of smoke.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시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랄만한 말씀으로 느껴지게 되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는 놀랄만한 일들을, 땅에는 표적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것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되고요. 보면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시면 즉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바로 이 놀랄만한 일들을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처럼요. 전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말 이 사도행전 2장은 성령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너무 멋지죠? 오늘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들릴 때까지 영어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